배우 인교진과 개그맨 겸 MC 이휘재, 아나운서 김성주도 피해가지 못한 안구 질환이 있다. 바로 황반변성! 말 그대로 막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에 변성이 일어나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질환인데 노화가 주 원인으로 70세 이상 4명의 한 명꼴로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는 어르신 실명원인 1위 질환으로 꼽힐 만큼 치명적이라는 것 건강 A2G, 이번 시간에는 소리 없는 시력도둑인 황반변성에 대해 눈 크게 뜨고 알아보자 몸이 천량이면 눈은 900량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안타깝게도 눈 건강을 위협하는 안구 질환들이 있습니다. 김철호 씨, 장례연 씨,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안과 질환이 있다고 하거든요. 두 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거짓만 아니고 이 질문을 하실까 봐 정말 공부해야 하거든요. 3대 안과 질환, 농내장, 그리고 당뇨막막병증 황반변성. 맞죠? 황반변성을 지금 되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 황반변성이 어르신 실명원인 1위라고 합니다. 참 많은 어르신들이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좀 이상하게 보여도 노안이 온 거겠지 하고 안과에 갈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이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새해가 되니까 두 분이 참 자세가 달라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요. 잠시만 그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교수님, 황반이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안구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부터 보시면 눈앞의 창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막이 되겠고요. 그 뒤쪽으로 홍채, 수정채, 망막, 시신경으로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 눈의 구조를 설명드릴 때 카메라에 빗대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눈의 수정채에 해당하는 부분이 카메라의 렌즈가 되겠고요. 눈의 망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카메라의 필름이 되겠습니다. 황반은 망막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시세포가 가장 밀집된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심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시세포의 시색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안주를 들여다봤을 때 걔는 노른자 모양으로 노랗게 보이기 때문에 황반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시력의 90%를 담당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관이네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임교진 씨가 황반 변성 검진받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때 혹시나 시력이 잘못돼서 딸의 얼굴을 못 볼까 봐 걱정하는 장면이 참 가슴이 찡했는데 정말로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황반 변성이 보니까 원인이나 형태에 따라서 종류도 좀 나뉜다고 들었거든요. 네, 황반 변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황반부 시력의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시력의 가장 중요한 황반부에 노폐물이 쌓이고 또 색소 이상이 동반되고 더 나아가면 혈관이 침습돼 들어오면서 시세포를 파괴시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한 황반 변성이 나이 관련, 노화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나이 관련 황반 변성,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노인 실명의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근시 황반 변성은 근시가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발성 황반 변성은 젊은 환자에서 발생하는 황반 변성으로 특별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황반 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전성 황반 변성은 다양한 유전성 막막 질환에서 동반되는 황반 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형태에 따라서 건성과 습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런 건성, 습성 황반 변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기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처음 이 황반 변성이 진행되게 되면 막막에 황반부, 특히 황반부에 노폐물, 드루젠이라고 하는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커지고 또 융합되면서 초기에서 중기로 진행되게 됩니다. 더 진행되게 되면 시세포가 위축이 되면서 다음과 같은 위축성 병변을 보이는 후기 황반 변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생혈관이 자라 들어오면서 황반부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출혈을 만들면서 갑작스런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축성과 습성 황반 변성을 합쳐서 후기 황반 변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형적인 시기에 따른 진행 패턴을 보이지 않고 초기 색소 이상에서 바로 후기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형태에 따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건성 황반 변성은 다음과 같은 드루젠이라는 노폐물 찌꺼기가 보이는 단계에서부터 위축성 단계까지 포괄하는 분류가 되겠고요. 습성 황반 변성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혈관이 침습에 들어와서 신경의 부종을 유발하거나 출혈을 만들어서 실명을 유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황반 변성은 건성 황반 변성에 해당되겠지만 대학병원에 치료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습성 황반 변성이 되겠고요.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의 대부분은 습성 황반 변성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실명을 일으키는 3대 질환에 대해서 교수님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 진짜 눈앞이 너무 캄캄하고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암이나 치매만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시력을 잃는 거라면서요. 네, 실명의 원인이 되는 3대 안질환을 살펴보면 황반 변성과 오늘의 주제인 황반 변성과 당뇨막마병증, 농내장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황반 변성은 노인 실명의 1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장 많은 실명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명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 연구들의 보고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암에 대한 두려움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많은 환자분들이 실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성 황반 변성 환자인 경우에는 수개월 내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실명되는 경우가 75%에 이르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요한 실명에 있어서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 인원 현황을 보더라도 연령대별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가파르게 황반 변성 환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또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명을 부르는 황반 변성.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황반 변성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요새 저래 자막 휘어지게 하는 게 유행인가? 응? 뭔 소리야? 명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아닌데 똑같은데. 뭐가 휘어졌다는 건데? 그렇죠. 응? 아, 요새 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가나? 나는 막 억수로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응? 오빠, 노안이다. 노안. 앞에 자리 바뀌었잖아. 늙었다는 거다. 그래? 이제 눈침침할 때도 됐다. 장난은 아니거든. 어? 아니, 그래. 농담할 게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는 진짜 크게 상원할 뻔 했다. 왜? 아니, 밤에 운전하는데 시약보가 늦더라니까. 에헤이, 운전면허증 반납해야 되는 거 아이가? 벌써부터 확 늙었네, 확 늙었어. 근데 근데, 내가 보니까 안구 질환이 있는 거 같은데? 그 있잖아요. 백내장, 농내장, 황반병성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병이 있지 싶다. 저기야. 왜? 이거 몇 개 보이냐고? 다시 해봐라. 이거 몇 개 보이냐고? 응? 이거 몇 개 보이냐고? 아니,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데?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빨리 해봐. 이거 몇 개 보이냐고? 다시 해봐. 이거 몇 개 보이냐고? 두 개, 두 개. 어? 네 개로 막 겹쳐 보이고 그러지 않나? 아니, 두 개잖아, 두 개. 두 개 맞잖아, 이겼잖아, 자기가. 그런 걸로 봤어도 안구 질환 아닌 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오빠. 어? 자, 이거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색. 이게 왜 빨간색이고? 이거 분홍색이잖아. 분홍. 아니, 좀 갈색 같기도 하고. 어머, 어떡해. 안 되겠다. 병원 가자. 자기 빨리 어디 봐라. 병원 가자, 병원. 어머, 일을 어쩌면 좋냐. 자기 진짜 치료받아야 된다, 지금. 아, 병원은 싫다. 싫다. 그러다 평생 이쁜 얼굴 못 보면 어떻게 하려고. 아, 그러면 그냥 안구 질환. 뭐? 아니, 진짜. 아니야, 자기야. 내가 자기 얼굴을 평생 봐야 되잖아, 이쁜 얼굴. 맞지? 병원 안 갈래. 네. 왜? 잘 생각했다. 맞고 갈래. 지지 끌려 갈래. 언니, 제가 봤을 때. 둘 다 똑같은 거 아이가? 제가 봤을 때. 병원을 안 가야지. 언니 얼굴 더 예뻐 보이지 않을 거야. 맞고 나갈래요. 지지 끌려 나갈래요. 자기야. 왜? 갔다 와. 병원 가자, 병원. 빨리 어디 봐라. 알겠다. 마이크 띄우죠.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네. 오랜만에 사지선다형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황반 변성의 증상이 아닌 것은 고르는 거예요. 두 분, 잘 모르더라도 한번 찍어보세요.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1번, 글자가 휘어 보이거나 직선이 굽어 보인다. 2번, 물체 색이 원래 것과 다르게 보인다. 3번,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4번, 독서 세밀한 작업, 운전을 할 때 시야 확보가 어렵다. 두 분, 열심히 뭔가 적고 주는데 정답이 뭘까요? 저는 적지도 못했어요. 먼저 하시죠. 왜냐하면 사지선다형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냥 찍으세요. 주관식만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3번이었죠. 저는 3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매장이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물체가 좀 겹쳐 보이고 시야가 좀 뿌옇게 보인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3번 아닌가요? 저는 1번, 3번, 4번은 좀 그럴싸한데 오히려 저는 2번이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물체 색이 원래 색과 좀 다르게 보인다. 그러니까 황반의 부위가 손상이 된다고 해도 색깔이 달라 보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 문제의 정답은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제가요? 세상에. 음해인데요. 황반변성은 황반부에 어떤 비가액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보니까 중심시력 저하나 중심암점, 변형시 이런 것들이 주증상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아까 복시 같은 경우에는 단안복시와 양안복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단안복시인 경우에는 주로 흔하게 백내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렌즈 수정체의 혼탁 때문에 빛이 난반사가 생기기 때문에 단안복시로 허수할 수 있겠고, 양안복시 같은 경우에는 안구정렬의 이상이 생기는 뇌졸증이나 당뇨에 의한 마비사시가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은 씨가 말씀하신 색각 이상에 대한 부분은 황반부의 시세포가 삼원색에 대한 민감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황반변성이 어느 부위에 심하게 나타났냐에 따라서 시세포 손상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색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황반변성의 증상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황반변성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갔다 왔나? 뭐라 하던데? 오른쪽 눈에 황반변성이 생겼다 하네요. 황반변성이요? 그 TV보니까 연예인 중에 인교진이랑 김성주, 이휘재 다 황반변성이라고 하던데. 어떡하노? 어떡하노? 아니다,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수 있다. 에휴... 아 땀 꺼지겠다 진짜. 아니 황반변성 그래 잘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어. 괜찮다, 괜찮다. 근데 다행히 한쪽 눈 막으른 게 어디고 진짜. 어휴... 잠깐만. TBC 클리닉 건강 365를 보니까 한쪽 눈이 황반변성이며 다른 쪽까지 황반변성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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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치료 잘 받으면 된다.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높겠죠. 아, 정말 연초부터 이게 무슨 일이고. 안 되겠다. 어머님한테 전화 좀 해야 돼. 아! 엄마한테 가지 마라. 괜히 걱정한다. 아, 어차피 뭐 설 연휴 때 가면 다 알 텐데 뭐 됐다.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기 낫다. 우리가 말 안 하면 엄마가 우회할 게고. 니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그냥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번 설에 못 내려가다 가면 된다. 응? 여보세요? 아이고, 아들아. 엄마. 엄마 뭐 하고 있었는데? 네, 뭐 하기는 뭐 그냥 심심해. TV 보고 있었지 뭐. 에이, 좀 나 추운데 또 전기작품은 키고 있는 거 아니다. 보일러 케이 보일러. 금증을 하들 말아놨고 마마 전기장판 이런 거 없다마. 어? 두두. 다이 군불 떼듯이 막 지지갖고 어이고 막 땀이 막 삐찌비찌난다. 카이키네.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나야 돼. 아니 엄마 딴 게 아니고. 저... 이번 설에 내 못 내려간다고. 으악! 이번 설에 못 내려간다고! 와와와! 아니 그냥 그... 이번에 집사랑하고 여행이나 좀 갔다 오려고. 그래가 간다. 뭐라카노니 지금. 유행을 간다고 지금. 아니 그래. 어? 집사랑하고 시집아가 뭐. 계속 며칠 때마다 점 한 번 주고 그랬잖아. 그래가 그냥 뭐. 고생도 하고 해가지고. 이말에 그냥 둘이 여행이나 좀 가까워 가셨다. 아들놈 키워봐서 다 소용없다 하는 게 진짜. 야야. 이 엄마는 어. 40년 애들로 점만 붙였어. 근데 고작 그 시집아가 그 6년을 그 붙인다고 뭐. 유행을 간다고. 참말로 카나 무럭카나. 진짜 아들놈 다 소용없다 하는게라 진짜. 안 돼서 팔 못쳐라.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니 엄마. 엄마 야. 아 또 자기 할 말 말하고 이래 뒷걸음 보네. 참. 이게 아닌데. 참. 엄마 걱정할까봐. 그래가 가는게니 참. 아이고. 진짜 여행 갈거가. 여행은 무슨 여행. 아니 그만 웃어요. 그렇게 좋아요? 아 제가 웃고있어요. 나는 슬픈데요. 자기야. 왜? 우리 진짜 소리 안가는거야. 자기 지금 그게 중요하네. 지금 엄마 걱정하고 있는데. 걱정된다 나도. 언니. 난 내가 걱정돼요. 정 붙여야 되잖아. 어떡해요. 정말 안됐어요. 나 안갈래. 니 내나 가야지. 안갈래. 니는 가야 된다니까. 안갈래. 니는 가야지. 니는 가야지. 너라도 가가 전을 붙여. 엄마가 드린들지. 전부치기 싫다고. 그러면 어쨌든 저 엄마. 말이라도 좀 거드려주는거 해라. 니가. 전부치기 싫다고. 같이 가자. 어떡해요. 정말. 어떻게 이러를 해야될지. 그만 전부 살았죠. 나 울고있는거야. 네 오해와진쇼 오늘 두번째 문제는. 한쪽눈에 황반변성이 있으면. 다른쪽 눈에도 발생할 확률이 높다. 앞서 문제를 마친 김철원씨. 장미연씨.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X일 것 같은데요. 흔히 보통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예쁜데요. 우리 눈들이. 혹시나 황반변성이 한쪽이 있다고 해서. 다른쪽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요. 저는 정답 O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쪽 유방에 암이 발생하면. 다른쪽 유방에도 암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황반변성도 예외는 좀 아닐 것 같아요. 한쪽 눈이 질환이 걸렸으면. 다른쪽 눈도 좀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눈은 착합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예은씨가 맞췄어요. 나쁘시네요. 그러네요. 네. 대부분의 황반변성은 양안성으로 발생합니다. 단지 단계에 따라서 진행된 황반변성. 즉,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 정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데요. 초기 황반변성 환자인 경우에는 진행된 황반변성,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이 5% 미만으로 알려져 있지만, 양안의 중기 황반변성이 진행된 환자인 경우에는 후기로의 진행이 5년 내에 20% 정도. 또 한쪽 눈에 이미 후기 황반변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반대 안에 후기 황반변성으로 진행할 위험이 50% 가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경과를 봤을 때는 70, 8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양안성 질환으로 보시고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받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쪽 눈에만 생겼다고 안심할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또 실명까지 유발하는 황반변성은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에서 교수님께서 황반변성 환자의 많은 수가 65세 이상, 70대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일까요? 황반변성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 또 흡연, 유전이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인자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60세 이상, 75세 이상 고령이 될수록 유병률이나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의 환경적인 요인으로서는 흡연이 있겠는데요. 흡연은 여러 가지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혈액순환을 방해함으로써 허혈을 조장해서 더 많은 황반변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흡연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과거 흡연했던 분들도 위험도를 보이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비만이나 자외선의 노출 등도 부분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노화나 유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특별한 유전적 요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전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염증 조절 인자들의 돌연변이의 한 분류인데요. 단일염기 다양성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유전적인 이상이 어떤 개인이나 인종 간의 차별 또는 치료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경을 제가 중학생 때부터 착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으러 가면 이게 생각보다 받아야 될 검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수님 혹시나 황반변성이 의심이 돼서 안과에 가면 왠지 받아야 될 검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황반변성을 위해서 안과를 방문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게 되시는데요. 가장 먼저 산동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저 검사를 통해서 황반보에 부종이 있는지 또 출혈이 발생이 있는지 아까 노폐물 찌꺼기라고 그러죠. 드루젠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분석하게 되겠고요. 막막 촬영 검사를 통해서 이런 연속적인 시간에 따른 비교를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빛감선 단층 촬영도 흔하게 이루어지는 검사인데요. 이는 빛을 이용해서 막막의 단면을 고해상도로 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막 하액과 막막 내액 또 출혈, 삼출물 등의 정량, 정성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조형제를 이용해서 혈관 조형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조형제를 주입한 다음에 특정 파장의 빛을 쏘게 되면 이러한 조형제가 형광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혈관의 세밀한 관찰이 가능하고 누출과 같은 특징적인 어떤 병적 변화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미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서 빛감선 단층 촬영 혈관 조형 검사도 가능해졌는데요. 이는 층별로 혈관의 패턴을 조형제 없이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검사들이 황반변성의 진단과 추적 검사에 많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황반변성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가 참 궁금한데요. 앞에서 교수님이 이제 흡연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금연은 정말 꼭 필수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왜 눈에 좋다는 영양제를 또 많이 챙겨 먹잖아요. 이게 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황반변성의 예방에는 말씀하신 대로 금연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인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연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식습관의 개선과 항산화, 비타민제의 꾸준한 복용을 통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리 망막의 시세포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황반변성의 진행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 중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여러 가지 식품들이 추천되는데요. 주로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C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와 과일이 추천되고요. 비타민E는 올리브오일이나 견과류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연은 이런 굴이나 고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우리가 외래에서 많이 환자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비타민제의 꾸준한 복용을 동시에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10년 동안 대규모 장기 연구 결과가 몇 년 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보시면 이런 항산화 비타민제를 장기간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았던 군에 비해서 중기 황반변성 환자의 경우 후기로의 진행을 30% 정도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단계에 해당하는 환자인 경우에는 항산화 비타민제를 동시에 복용하도록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될 점은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을 억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행 정도를 늦추는 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복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 항산화제 복용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거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지를 많이 묻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중기에서 후기로의 진행 위험을 낮추는 목적으로 항산화제 복용을 우리가 추천드립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께서 황반변성의 증상을 들으시고 저건 내 증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황반변성인지 아닌지 자가진단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주로 암슬럭 격자 검사를 추천드리는데요. 다음과 같은 격자표를 벽에 붙여두시고 한 3, 40cm 거리에서 한 눈씩 가리고 중심부를 쳐다보시게 되면 정상은 이렇게 격자 무늬가 보이게 됩니다. 격자가 정상적인 패턴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황반변성 환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왜곡돼 보이거나 중심 암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왜곡이나 암점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체크하셔서 어떤 암점이나 왜곡의 어떤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검사할 수가 있어서 좋네요, 교수님. 그런데 황반변성의 가장 좋은 치료가 제가 듣기로 주사치료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너무 겁이 나요. 왜냐하면 엉덩이에 맞을 것 같지는 않고 눈에다가 주사를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는 초중기 황반변성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금연과 항산화제 복용, 식생활 개선을 통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쪽에 포커스가 되는 반면에 후기 황반변성, 특히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된 환자에서는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안 내 주사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90년대까지는 광역학 치료라는 것도 습성 황반변성의 주치료 중에 하나였는데요. 약제를 주사하게 되면 그 약제가 눈에 병적인 혈관에 안착되게 되고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게 되면 그 약제가 활성화되면서 신생혈관을 퇴행시키는, 병적인 혈관을 퇴행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온 안 내 주사 방법이 훨씬 더 지금 첫 번째 치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요. 좀 더 좋은 효능과 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약제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내 주사 치료의 주 기전은 이러한 병적인 신생혈관을 만드는 주된 사이토카인인데요. 혈관 내피 성장인자를 차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신생혈관이 퇴행이 되게 되고 이런 신생혈관으로부터의 누출이 줄어들어서 부종이 이렇게 감소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나이 관련 황반변성 환자는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한 4분의 1 정도의 환자는 꾸준히 병원에 오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적 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으실 거로 생각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주사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두 케이스가 실제로 초진대 시력과 빗간섭 단층 촬영에서의 병변의 모양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 환자는 꾸준한 치료를 받으신 분이고 한 환자는 치료를 좀 등하시했던 분이신데요. 1, 2년 뒤에 모습을 보시면 첫 번째 환자는 시력이 거의 0.7에서 안전수동으로 소실된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0.6으로 거의 유사한 시력이 1,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명을 유발하는 황반 변성이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병적인 노화에 따른 신경의 비가액적인 손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꾸준한 관리와 검진,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초중기 황반 변성의 환자인 경우에는 금연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린 항산화 비타민제의 장기 복용을 통해서 후기 황반 변성의 진행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미 후기, 특히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행된 환자의 경우에는 안내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는 노력이 필요하겠는데 이를 통해서 시력을 어느 정도 호전하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습성 황반 변성 환자인 경우에는 막막 전문의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이어가시는 것이 시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물체가 휘어져 보이거나 눈이 침침하게 되면 혹시나 황반 변성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황반 변성이 많이 발생하는 50세 이후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검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 병원 안과 사공빈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